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 사우디 아람코의 자프라 육상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중 패키지 2번 동력 및 간접시설 패키지를 EPC로 수주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할 때 계약 서명식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네요. 2021년 진행되었던 자프라 가스전 개발 1단계 때는 한국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였지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스 처리 설비를 현대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유틸리티와 유황 회수 설비를 건설했습니다. 이번 자프라 가스전 2단계 사업은 1단계 설비 증설 사업으로 1단계 설비 바로 옆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자프라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처리하는 설비와 유황 회수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조인트 벤처가 수주한 금액은 23억 달러, 한화로는 3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사우디 아랑코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하고 있지요. S-O-1이 샤인 프로젝트의 패키지 1, 2를 건설하고 있지요. S-O-1도 사우디 아랑코가 주인입니다. 2023년 6월에는 사우디에 건설되는 아미랄 석유학 프로젝트의 패키지 1과 패키지 4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조인트 벤처가 수주한 자프라 가스전 개발 2단계의 각 패키지별 수주 건설사는 패키지 1 가스 처리 플랜트는 인도의 L&T, 패키지 2 동력 및 간접 시설은 한국의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조인트 벤처, 패키지 3 가스 압축 설비도 인도의 L&T, 기화기를 설치하는 리아스 패키지는 스페인이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가 수주했습니다. 자프라 가스전은 중동 최대 규모의 액체가 풍부한 쉐일 가스전입니다. 응축수와 NGL, 즉 천연 액체 가스가 약 200조 입방피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감이 안 잡히지만 어쨌든 대단히 큰 가스전인 것 같습니다. 자프라 가스전은 2020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개발이 시작되는 신규 가스전이죠. 이 가스전 개발에 이미 100억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680억 달러가 추가로 투자되며 자프라 가스전 수명이 끝날 때까지 증설 및 개선 사업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자프라 가스전은 2024년 초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2036년까지 일일 생산량 22억 입방피트로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프라 가스전에서는 현재 사우디 생산량이 40%에 달하는 에탄도 생산될 예정입니다. 액체 가스와 콘덴세이트도 생산될 예정입니다. 콘덴세이트는 품질이 좋은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로 공급되는 원료이지요. 사우디는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의 절반은 가스로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려고 합니다. 자프라 가스전의 기대가 크지요. 한국석유공사도 2023년 10월 23일 아랑코아 울산석유비축시설에 5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네요. 2023년 1월에는 여수비축시설에 저장하는 원유는 아부다비 아드녹과 계약했죠. 이 자프라 가스전 위치는 사우디 동쪽 담맘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지역에 건설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